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단어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머무ave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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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다 림리브가 예정 สำ랏 다녀오다 다녀오다 공장 공장 바쁘다 러울 알다 든 결혼식 생각해 주다 생각해 주다 정토 정토 3 하수업다 하수업다 만덕투어 맨 알겠다 알겠다 토도땅 에이 러 잉 정모근홍 앗탑 받칸단이 세 명두가 아는 주문을 비덕 하이 는 두가가 복라 그럼 대화에 대해 두 번씩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릴게 있어요 사장님 부탁드릴게 있어요 로버티엔 큐민까스 나섬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땀민등어 와이 제언니가 다음달에 결혼할 예정인데요 한달정도 휴가를 다녀오면 죽겠어요 제언니가 다음달에 결혼할 예정인데요 한달정도 휴가를 다녀오면 죽겠어요 몽쓸에 기념크 섬 락립간을 갈거라이 무슨 박아이 섬 락강이 무칼 위지가 요즈음 공장이 많이 바쁜데 요즈음 공장이 많이 바쁜데 요즈음 공장이 많이 바쁜데 요즈음 공장이 chaotic 요즈음 공äg 내 마음은 아겠는데 공장도 생각해줘 이십일 정도만 다녀오면 어때? 내 마음은 아겠는데 공장도 생각해줘 이십일 정도만 다녀오면 어때? 내 마음은 아까봐요. 내 마음은 아까봐요. 내 마음은 아까봐요. 한 번씩 읽고 따라하세요. 송트카 안타 종료문우의 정. 단어 사장님 부탁드리드아 무신 다음 달 결혼하다 예정 다녀오따 공장 바쁘다 알다 결혼식 생각해주다 정도 할 수 없다 알겠다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제 언니가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인데요. 한 달 정도 휴가를 다녀오면 좋겠어요. 요즘 공장이 많이 바쁜데? 네 알아요. 하지만 언니 결혼식이라서 꼭 가야해요. 내 마음은 알겠는데 공장도 생각해줘. 20일 정도만 다녀오면 어때? 할 수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